먼저 의사결정나무입니다. 우리가 디시즌 트리라고 하고 의사결정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결정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디시즌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분석방법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CRM 수업시간에는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뿐이 안 배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거보다 더 많은 겁니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목표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결과 변수가 있어서 그룹이 A인지 B인지 정해놓고 그걸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분류하고 있고 예측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분류와 예측이 있는데 분류와 예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분류는 이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통계에 배웠으면 회기분석을 배웠을 거예요. 회기분석이나 이런 예측은 뭐냐면 이 데이터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값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값들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직선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게 회기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회기 직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을 가운데 통과하는 하나의 직선을 찾는 게 예측이고요. 분류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잘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그룹이 있죠. A그룹과 B그룹. 보통 도산그룹, 정산그룹 또는 이탈그룹, 정산그룹. 다양하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보통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A 아니면 B.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가지 그룹을 잘 안 섞이게끔 100%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직선을 찾아내는 거죠. 보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직선을 찾는 건데 예측은 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는 가운데를 통과하는 직선을 찾는 개념이고요. 잘 맞추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 둘 사이를 잘 가르는. 분류라는 게 가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잘 갈러내는 하나의 직선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분류의 의미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분류해 보면 퍼셉트론, 로지스틱 이런 게 전부 다 인공신경망의 종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분류나무 우리가 했던 거 바로 이런 거고요.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해볼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예측은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한, 예측은 따로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딥런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잘 안 하니까 여기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빼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비지도학습이라 그래서 군집 분석하고 연관문석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 5가지 분류 방법인데 분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로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비지도학습 중에 군집하고 연관문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하는 건데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구하는 게 분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방법론에 따라서 특징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는 이 분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디시즌트리, 의사결정나무입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얘가 로지스틱 회기분석이에요. 잘 보시면 직선을 구분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틀리죠. 디시즌트리는 직각으로 구분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얘를 자르고 이렇게 한 번 자르고 이렇게 계속 쪼개나갑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시겠죠? 디시즌트리는 그래서 변수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이 직선의 경계선을 직각으로 이렇게 계속 잘라나가면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잘라낼 때까지 계속 이거를 디테일하게 쪼개내요.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로지스틱 회기분석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그룹이 3개예요. 지금 2개가 아니고 3개의 그룹일 때 얘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룹이 3개니까 이 3개의 그룹을 살짝 쪼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직선을 딱 거버리면 되죠. 2개의 직선을 그면 그룹을 3개로 쪼개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그룹 간의 이 관계를 멀리 띄워놓게, 평행으로 이렇게 사선을 긋는 방법이에요. 얘는 평행이 아니죠. 얘는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정한 하나의 기준점을 선택해놓고 거기서 분류하는 방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류 기법들마다 다 분석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쓰느냐.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구분하는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 또는 기계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들을 여러 개를 다 해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A방법, B방법, C방법 써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 보면 디시즌 트리 분석을 돌렸을 때가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돌렸을 때가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봐도 이게 어떤 분석 기법으로 돌렸을 때가 정확한지를 모르니까 골고루 여러 분석 방법들을 다 써봐요. 이렇게 해서 분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나무의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의사결정나무입니다. 의사결정나무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게 뿌리예요. 그래서 나무를 거꾸로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위쪽이 여기가 루트예요. 뿌리예요. 뿌리부터 해서 거꾸로 나무가 가지 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의사결정나무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시즌 트리의 장점은 뭐냐면 룰을 발견해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소득이 106달러보다 많을 경우에 이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루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룰이라고 합니다. 룰. 규칙. 실제로는 결과는 여기 있는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이게 결과예요. 결과.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수행했을 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할 때. 했을 때 두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대출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대출을 우리가 광고를 홍보를 했을 때 억셉트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300명은 노라고 대답하고 21명만 예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인 경우에 거의 노할 확률이 거의 높겠죠. 거의 95% 이상이 노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광고 마케팅을 했을 때 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쪽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쪽을 찾아내서 예스라고 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스가 높죠. 그러면 인컴이 106보다 크고 교육이, 교육 수준이 높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인컴이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116보다는 작고 크고 또 거기다 더 크고 이런 규칙들을 계속 찾아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을 타겟팅으로 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 룰을 찾아내는 방법이 의사결정나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나무에 분류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트, C4.5, 케이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카에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C4.5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름은 J4.8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쓰는데 실제로는 C4.5 이름을 자바로 구현했다고 해서 우리가 툴에서는 J4.8이라는 이름을 써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해볼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이게 데이터 분석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에서 분석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보는 분석 절차예요. 그런데 외칸은 이렇게 다 못합니다. 다 못하고요. 물론 이걸 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지금 간단하게 하는 방법만 우리가 알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모델 구축하는 이 정도 선에서만 간단하게 우리가 보겠어요. 나중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여러분들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 거기에 R하고 파이썬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 툴들을 제가 다 종류별로 분석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런 쪽으로 공부하면 졸업해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혹시 직장에 취업을 해서도 이런 분석하는 쪽에 여러분들 업무들이 많으면 나중에 유튜브 와서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는 유니버셜 은행이라는 데이터인데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우리 은행 고객들한테 대출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데 개인 대출을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어느 사람이 수락할 것이냐, 수락할 확률이 높으냐 그래서 총 5천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존의 데이터를 봤더니 이렇게 대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9.6% 즉 총 5천명 중에 480명만 은행 대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지금 대출을 안 하고 있는 4천 거의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대출을 하고 있는 480명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 또는 경력, 소득, 가족수, 카드 사용액, 교육원 이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전문직이냐 뭐 이런 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은행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증권 계좌를 갖고 있느냐, CD 계좌 갖고 있느냐, 온라인 뱅킹을 하느냐, 신용카드 우리 회사, 우리 은행 거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딱 나눠보면 여기까지 나눠보면 이쪽은 이제 수치형 데이터고요. 이쪽은 예스 노우예요. 그래서 갖고 있다, 갖고 없다, 갖고 있다, 갖고 없다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치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거를 범죄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종류에 따라서 약간 전처리 작업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거나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노우한 사람과 예스한 사람, 대출을 한 사람들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거를 분류를 하는데 노우할 사람과 대출을 예스라고 할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어떤 변수들이 또는 어떤 변수의 값이 얼마 정도 돼야지만 예스 노우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의 목적은 이거죠. 예스할 사람들을 찾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 홍보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억셉트를 해서 어, 나 대출할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전화를 했을 때 얼른 OK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거를 통해서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하면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케팅 성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CRM 시스템 하면서 다 배웠죠. 그 내용이에요.